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정 입니다. 이제 또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오전 시간에 한번 잠시 살펴보았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피는 안좋고 코스닥은 그래도 힘차게 치고 올라가더라구요. 코스피는 2586을 가리키는데 현재 개인들이 3169억 매사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에 팔아요. 오늘도 기관 애들은 2869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위정보 보니까 대체적으로 빠집니다. 오늘 삼성도 빠지고 있고 한 100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하이닉스도 한 0.1% 삼바 1.3 고선주 0.1 현대차 0.79 기아 0.97 네이버 0.45% 빠지네요. 카카오가 1.2% 빠지고 있고 셀트련도 0.9% 빠집니다. 오르는 종목은 LG엔솔이 0.1 포스코홀딩스 2.2 LG화학 1.8 SDI가 0.45% 포스코 퓨처엠이 3.3%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포스코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어떠나 봤더니 코스닥은 또 오늘 또 신나게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1.2% 오르고 있고 개인들은 84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간들은 삽니다. 외인들 411억 기간 508억 정도 매서요. 와 오늘 에코프로 좀 날라다니네요. 10.5% 완전 불균 때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0.5%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가 1.7% LNF 0.9 HLB 2.7 그리고 알테오젠이 3.2 JYP 2.2% 현재 오르고 있어요. HPSP가 HPSP 2.4% 정도 떨어지고 있고 LS머테리얼지 1.9% 정도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봇틱스 0.6% 하락 리노공업 4.99 거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BM의 날이네. BM, BM의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또 뉴욕증시를 한번 어떻게 흘러갔는지 새벽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뉴욕증시는 민간고용지피가 견저하게 나온 가운데 연초 조정에 대한 우려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뉴욕증권으로 해서 다우지스 보니까 전장보다 10.15포인트 올라서 37,440.34로 거래 마쳤고 그리고 S&P500은 전장 대비 16.13포인트 하락을 해서 4,688.68 나스닥은 81.91포인트 떨어져서 14,510.30으로 장을 마쳤어요. 다우지스는 내림새로 돌아선 지 하루 만에 올랐는데 다만 S&P500하고 나스닥은 각각 4거래일, 5거래일째 하락을 합니다. 연초부터 지수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는 모양새네요. 한동안에 고공행지간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 그런 하향 소식으로 기술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데다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나 기대가 과도하다.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날 투자자들은 애플의 투자 등급 하향 소식과 민간고용 지표 등을 주시했는데 연초에 보니까 바클레이즈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린 데 이어서 월가에서 또 다른 그런 기관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합니다. 하향 조정을 했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안 좋죠? 지금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 조금 빠지는데 이제 파이퍼 샌들러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더 한 단계 강등을 했고 앞서 바클레이즈는 애플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낸 것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인데 월가에서는 연초부터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연이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작년에 고공행지난 기술주의 부담이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또 1% 하락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애플을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자꾸 빠져주니까. 이날 나온 고용지표도 대체로 긍정적이라서 올해 물가 상승과 고용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 보니까 12월 민간 부분에 그 고용은 전월보다 16만 4천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지난 11월에 10만 1천명 보다 증가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13만 명 증가를 모두 웃도는 수준인데 이번 지표는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하루 앞두고 나와가지고 이 고용시장이 아주 견고하다, 견조하다, 그런 것 같아요. 견조함을 암실한 거죠. 그리고 S&P500 지수 내 금융과 산업, 헬스 관련주가 좀 올라요. 에너지, 이미 소비재, 통신, 기술 관련주 하락을 했고 지금까지 월그린스 부츠 알라이언스가 붕괴 실적 호조에도 배당을 48% 정도 줄였다는 소식에 5% 넘게 밀린 거죠. 석유업체 APA는 원유 탐사업체 켈런 페트롤리엄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에 7%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메타는 마크 저커버그가 작년 말에 두 달간에 2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0.8% 가량 올랐습니다. 펠로토는 틱톡화의 제휴 소식에 14%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7만 6천 6백원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침에 조금 오를 듯 하더니 또 빠지더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보호화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아침에는 7만 7천 5백원까지 갔었거든. 갔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오늘은 외인들이 좀 팝니다. 외인들이 팔고 게임이들하고 기관들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외인들의 화끈한 매수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선주도 마찬가지로 보호화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침에 쭉 빠지더니 6만 1천 2백원까지 갔다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보호화권이고 더 이상 떨어지긴 힘들 겁니다. 떨어지긴 힘들 것 같고 잘하면 오늘 6만 1천 9백원까지 갔으니까 한 번 6만 2천 원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좀 많이 좀 종가 한번 화려하게 또 요즘 나오겠죠. 외인들은 좀 파는데 개인들이 또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좀 사가지고 쌀 때 좀 모아야 한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져가지고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급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급하게 올랐으면 그만큼 더 조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조정도 받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도 없고 그렇다 해서 너무 들떠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분하게 자분하게 갑시다. 자분하게 지켜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나중에 또 제가 또 시간 되면은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